트럭은 밖 나라의 산업 구조, 도로 환경,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몇 나라에 선호하는 트럭 모델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미국에서 가장 선호되는 트럭은 픽업 트럭입니다. 포드 F-150, 쇠보레 실버라도 램 1500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목적성 픽업 트럭은 가족용 차량으로도 작업용 차량으로도 적합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강력한 엔진 높은 견인력과 적재 능력으로 농업이나 건설업에서의 수요가 많습니다. 문화적 요소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 남성적인 이미지와 연관되어 강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미국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 유럽에서는 경량 화물 트럭과 밴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폭스마겐 트랜스포터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등이 그 예입니다. 좁은 도로 많은 유럽 도시의 도로는 좁고 복잡하여 소형 트럭이 필요합니다. 환경 규제 유럽은 배기가스 규제가 엄격하여 효율적인 연비를 가진 경량 트럭이 선호됩니다. 상업적 필요 배송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도심에서의 기동성이 뛰어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소형 트럭인 캠핑카와 경량 트럭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즈키 캐리와 다이아치미라가 일반적입니다. 소형화 일본의 제한된 공간 때문에 소형 차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주차와 운전이 용이합니다. 농업과의 연계 일본에서는 농업이 여전히 중요한 산업이므로 소형 트럭이 농작물 운반에 적합합니다. 기술적 혁신 일본 제조사들은 높은 연비와 기술력을 자랑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호주 호주에서는 큰 픽업 트럭과 오프로드 트럭이 선호됩니다. 포드 레이너와 토요타 하이룩이 인기 모델입니다. 거친 지형 호주는 넓고 다양한 자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농업 중심 농업이 중요한 산업이므로 강력한 견인력과 내구성을 가진 트럭이 필요합니다. 레저 문화 아웃도어 활동과 캠핑이 인기가 있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럭이 선호됩니다. 중국 중국에서는 대형 화물 트럭과 전기 트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의 모델이나 바이디의 전기 트럭 등이 그 예입니다. 물류 산업 성장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물류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형 화물 트럭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환경 문제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 전기 트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 정책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 정책이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트럭 선호는 그 나라의 산업 구조, 문화적 요소, 환경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트럭들은 단순한 운송 수단을 넘어 각국의 경제와 사회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소비자 요구에 따라 트럭의 형태와 기능은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